내 남편도 아닌데 얄미워 짜자자 포징키 나 가까운 오빠만 아니면 혹시 조시야 누가 본다고 자꾸 루크하냐 지껀 하세요 이 새끼야 내가 볼라고 루크한다 이 새끼야 도시 뭐 오빠만 아니면 뭐 어쩌자겠다고 가끔 이렇게 한 대 뒤에 쥐어먹고 싶어요 아 아구창 닫어 아 뭐 언니한테 아 옆에서 지금 다 들리지 뭐라는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언니한테 아구창이 아니여 아 너 진짜 마누같은 아구창이 안아가네 정정 주쟁이 닫어 미치겠네 안게임에 빌어서 몇 명들인지 못봤다 응 나도 내 옆에는 암구였는데 또 모르겠네 아 송우형 여기 몇 살이지? 어덜 알았어 어 그래도 어려 여기서는 형이 나 위에야 아 순간 서른여덟이나 아니 스물여덟이야 나는 스물여덟 말도 안내 제가 아직도 스무엿 넷이라는 게 나 서른 넷일 거야 지금 구라치는 거야 그쵸 그런 거 같아 내가 봤는데 아 졸라너무해 그러면 현탁이 형이랑 친구잖아 옆에서 발 쏘기나 기분 나쁘게 아니 왜 같은 데 털고 있지 누구야 이거 루시 누나구나 누나가 있으면 내가 빠져줘야지 아 네가 위에 있었어? 응 야 여기 이럴까박 먹고 가라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루시 집이지? 아 어쩐지 소리가 이렇게 크나 했다 피시방 가면 기어들어가고 어제 피시방 꺼에서 짝게 들려가지고 아니 누나 어? 이거 턴거 맞아요? 몰라 나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여 어제랑 너무 피규어 돼가지고 그냥 형한테 바꾸자 그래 바꿔달라 그래 바꿔달라 그래 누나가 2층을 안 올라가 저 2층도 있었니? 누나가 2층을 절대 안 올라가 어.. 가구 폴 짱랑 아 역시 첫판은 키보드랑 마우스가 아 근데 이번엔 SR 안 쓸래 나무 나무 줬어 응? 아니 손 위치가 안 맞는다고 여기 스칼 하나 있어요 스칼요? 내가 좀 먹을게요 어 1층 정구 형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응 남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어? 소통이 중요한 거야 네 알겠어? 너님이나 잘하세요 맨날 혼자 죽여온이 와서 템프터 먹고 토끼고 어이 새끼 쟤 먹튀잖아요 오빠 어 네오 봐라 에헤 참나 먹지라니 여보 네오 봐봐 어정쩡하게 낑겨있어 원래 아빠 하루같이 쪼끄러가 다 따뜻했는데 나가네 뭐야 3등 털었어 누나 야 2-2 동 턴 사람 누나 뭐? 누나가 2-2 조금 털고 2-1로 넘어왔어 앵글 손잡이 좀 부숴줘 앵글 손잡이 좀 부숴줘 앵글이 손잡이요? 앵글 손잡이 앵글이 손잡이 앵글이 손잡이 제가 주웠어요 앵글 손잡이 남으시면 좀 주워주세요 네 틀릴게요 저희 사실 4렙 가방이에요 5렙인거 같은데 아 나 이거 왜 풀렸어 아 데탄이 어 스카 남는다 여기 스카 있어요 3층층 옥상에도 템 나오는구나 난 처음 보네 오케이 파밍 끝났다 보정기만 나오면 되네 파란 끝? 어우 쉣 너무 빠른데 아 2렙 조끼 아니다 아 나 이거 슈퍼점프 풀렸어 옵션 응 누나 그거 이제 안돼요 막혔어 그럼 어떡해 나도 그래서 안써요 이제 손으로 해야지 뭐 커맨드 입력해야 돼 개빡쳐 커맨드 입력 어떻게 하는데 아니 말이 커맨드 입력이지 손으로 니가 직접 누르라고 손으로 직접 눌러야 준다고 야 이왕에 로지텍 마우스 전화 사달라 그래 슈퍼점프 저장하면 돼 슈퍼점프 저장하면 돼 아 나 그것 때문에 지금 로지텍 마우스 살까 말까 그러고 어 띡띡띡띡띡 어? 띡띡띡 띡띡 그게 뭐야 아 세대차이 뭐야 여기 노란핑에 오시면 선물 하나 놔뒀어요 뭐 뭔지는 안 알려줌 누구? 얘기하지 못할까 누구야 누가 쐈어 나다 아 쌈뚝 어 쌈뚝? 쌈뚝? 쌈뚝 쌈뚝이면 바로 뛰어온다 또 내가 대탄 하나 줄게 쌈뚝 보답으로 아 쌈 보정 기술 하나 주워줄래? 내꺼 드림 이리 오셈 어 여기 고 땡큐 대탄 아리가또 쌈뚝 쌈뚝고 날아서 응 아 너무 맛있다 아 또 교촌 먹냐? 응 오늘은 땅땅 치킨 먼지보름 어 누나 땅땅 몰라요 혹시? 어? 땅땅 치킨 알아요? 왜 뭐야? 몰라? 어 아 오탄이 별로 없다 대구 치킨 대구 치킨 대구 치킨 아 근데 차고에 차 없었는데 차고에 되는데 나 오탄 하나도 없어 어 아 나 12개 좀 주워올걸 아 나 약국이야 그냥 메디슨 야 드링크 어 부스스다 드링크 부스스 낄까? 드링크 8개야 부스스 낀다 이번판 소염 AR 소염기 필요한번 왔다 다시 오케이 어 빨래 다 됐다 다 소리 어 야 저어기 여기 총소리 파란핑 상덕 1층이나 2층 1 차고에 된다 누가 12개지 10발만 좀 주워다 주실 분 보시면 제가 보이면 주워다 드릴게요 네 10발만 챙겨주시면 돼요 아까 저기서 많이 봤는데 그냥 쌩까고 왔더니만 아 아 쌀해 오뎅 먹었냐 어 엠포 나 12개지 있다 형 그거 좀 뭐 앞대가리 좀 주세요 순간 나 오뎅 내놓으라는 줄 알고 쓸 뻔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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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뻔했다 오토바이 하나 발견 야 또 따라오지마 뒤에 따라오지마 무서워 이 조끼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조끼 이랩 어 조끼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상토바이네 여기다 싸우러 갈려고? 음 그냥 경찰이 다시리 나 나 나 하.. 다시야 찾았다 커피 가까웅 가까웅 네디 사운드 라인방이야 여기 털렸어 다시야 팔각정이 좋지 저 앵글 손잡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R 소음기는 왜? 죽이려고 하는 건가? 설마 양아치처럼 소음기를 달라는 건 아닌지? 남는 거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 남는 건 없어 냉동이 버리고 가자 폭격이다 이 아줌마 보험사에 그렇게 대놓고 치시면 어떡해요 야 빨리 폭격 떨어지기 전에 나가게 가잇 제발 죄송합니다 폭격만 치는 않겠지 가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뱅뱅아 핑 좀 찍어볼래? 뱅뱅아 핑 좀 찍어볼래? 어? 뭐라고? 골뱅이가 아니라 모래집 닭똥집 야 저기 1층 집이잖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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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층 집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저함이 좀 잘나왔네 턴 온다 컷 와 냉동이 팀킬 할 뻔 했네 형님들 여기 5탄 많아 응 와 냉동이가 갑자기 오른쪽 가서 나 죽일 뻔했다 수류탄 넉넉히 챙기고 아 나 5탄 못 뜨네 무거워 아 부스에서 버려야 되나 미니 내가 낀 어? 5탄 더 남는 거 없나? 네 뭐 200발이면 충분하겠지 나 5탄 좀 나눠줄래요? 응? 몇 발 있는데 형 그거 나 미니 때문에 충분해 나 지금 150발 다 못먹었어 충분해 저기요 충분해 그러지 말고 좀 나눠주시죠 충분해 이봐요 아저씨 응? 야 루시한테 뜯어 어? 성우 형 응? 5탄 몇 발 있어? 어 240발 야 나보다 더 많으신데? 내놔 60발만 줘 잠깐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어차피 그렇게 다 못써 알겠어 알겠어 야 쏘지마라 일단 여기서 대기 좀 하고 부동산 킬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피들만땅 채우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눠야 되는데 우리 나 238 이 집으로 와요 이 집으로 와요 일단 나 여기있었고 와 238 누나는? 3 3 5 루시 패스 1 3 3 1? 누나 몇? 3 4 5 누나 나 구상 하나만 줘야 그러면 너 구상 하나야? 나 1 5 1 2 5야 나 어 성우 형 몇이야? 1 4 3 1 4 3? 응 충분해 충분해 야 부동산 실패해 끝자라 아 안개비 미니까 이제 뛸까 그냥 노핑 노핑 노핑고 아 저 1층 집인데 그래도 차 타고 그냥 차 타고 그냥 고? 아 이맨 너무 좋아 아니 더이상 탈거 없는데 왜 자꾸 봐요 다들 빨리 타십쇼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안녕하십시오 치즈에서 죽인다 와 개빨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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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여 클리어 소염기 있다 여기 몇 명 남았어? 40명 남았는데 금방 끝나요 40명? 그렇게 한 번 문 닫고 다니란 말이야 일동이 문 닫아 쟤 왜 안 와 이제부터 걸어 다녀야겠다 아니 이거 보급 먹을 수가 있나 진짜? 보급 저기 떨어진다 이방이야 진짜? 유적지쪽에 보여요? 어 보여 아 보인다 가지마라 저거 갈라고 야 안개매비 길리시트 먹으면 쩔겠다 그 짱이지 뭐 어디 어디 음 W? 아 아 아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으 으 아 냉동이 겁나 쩝쩝 거리네 이거 으 어떻게 일부러 또 소리를 도내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복숭께도 없지 않아요 사죽날 것 같은데 어? 밖에서.. 아 너구나? 너 왜 밖에 나가있냐? 아 유적지다 그냥 걸어갑시다 이 방향으로 뛰어야되겠네 요 앞에 집에서 잠깐 이따 갈까? 2층 집에서 괜찮은듯? 아니 저 집을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대기 딱다 그냥 저 집에 100%인데 사운드 오토바이 우리 뒤 어 쏘지마 쏘지마 오케이 오케이 섰다 섬광소리 다른 팀도 있나본데 S 방향? 응 쏘면 불리하다 옆에 집이 있어서 고마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에 두 명 기어 간다. 오른쪽 집에 세 명 기어 간다. 몇 부까 일단? 안에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나올 때 잡아먹자. 2층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왼쪽 집 쪽으로. 2층 올라갈라 그런다. 올라간다. 세 명. 클리어 같은데? 그런가 봐. 조용하네. 쟤네 나갈 때 뒤치기 해야겠다. 일단 우리 뒤쪽은 아직 안 보이네. 곧 바뀐다? 오케이. 앞으로 더. 유적이야. 쟤네 나올 때 잘라먹어야겠다. 잠시만요.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 봤다. 하나. 야. 잠깐 잠깐. 하나는 밖이야. 내가 있는 집 내 앞에 집에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그ódathigma. 저녁끼리 싸우니까 일단 내버려 두자. 발소리 들려. 옆집으로 간다. 옆집으로 이동. 같은 팀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같은 팀인가 보. 넘어온 건가 본데? 이 지적 집으로 2층! 옆집 2층! 뒤쪽도 간간히 봅시다 우리 본다! 쏜다 이 지적이 나 봤어 2층! 오케이 루키 형 왼쪽에 어 확인했어 올라갔어 밖에 하나 하나 기절 백업 화장실! 화장실 백업 컷 나 살려줘 화장실 한 명 하나 몰라 하나 2층에 있어 컷! 아 쏘자 다 컷 바로 사나? 바로 사나 챙겨먹고 빨리 티티 티티 사기장옹 티티야 돼 티티 티티 실효재만 챙기고 티티 없네 티티에서 티티 티티 스케이너 저는 못들어갔어 뭐? 못들어갔어 왜? 자기장 박자 키가 오면 빨리 까졌어 연막 이상하게 까지 일단 왼쪽에서 울쌌던 애 안보임 유적지 스크스 우리 앞이다 따먹어야겠다 위치 안보여 쟤는 어떻게 보냐 알살 합시다 자리장 안보여 저거 안보여 아니 대박 1hp 1hp 우리 쪽이에요 뒤쪽으로 갈게요 수류탄 하나 기절 사망 기절한 애도 사망 유적지 안 나 여기서 보다가 달려 들어갈게 일단 안에서 자리 잡아놓을게 수류탄 없나? 아 없어 유적지 앞쪽에 새 나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거 둘 둘 둘 하나 더 있어 이리 와요 여기까지 쭉 내 앞에 하나 내가 실효적 없다 대기 대기 룩 형 이리로 들어와 수류탄 아 기절 내 앞에 하나야 너네 쪽으로 간다 냉동이 앞에 잘 쏜다 하아 치료제가 너무 없었어 자 킬 엎드렸으면 되겠다 두 명 남았어 오른쪽 담벼락 누나 여기 있다 애들 오른쪽이야 냉동안 루시 뒤 봐 야 쟤네 어차피 자기장 밖에 사망이야 잘하면 아 둘 다 이거 소모전이겠는데 야 밖에 있어 쟤네 못 들어와 일리냐 루시야 자기장 정중앙에 가있으면 된다 피 까있는대로 치료제 눌러 이거 누가 피 채우냐 도핑해 냉동이 도핑제 없어 냉동 있어 있어 이거 누가 도핑 만땅 채워놓고 치료하냐 이 싸움인데 어 1초에서 안 줄어 이제 확 줄거야 루시야 자기장 좁혀지는거 보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랜덤이야 이거 좁혀지는거 마지막 랜덤이야 야 들리냐 루시 루시 일어서 일어서 있어 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좋을 것 같아 숨을 필요 없어 못들어와 다 숨을 필요 없어 못들어와 다 니치 팔로마 어우 씨 중국이냐 얘네 파킹 시진핑 또 시작이네 이거 파크 유투 다행히 핵은 아니다 애들 다행히 핵은 아니다 다행히 핵은 아니다 아 마지막 자기장 오래간다 근데 왜 안 줄지 이제 확 줄어 그냥 치료제 있어 다? 둘 다 있어? 네 네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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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면 될거야 쟤네도 쟤네도가 많지 않는 이상 바크 유 바크 유 시끄러워 이 새끼 총 3 미니 14 왜 이렇게 크냐 소리 몰라요 시간 너무 오래 끄는데 마지막 자기장 되게 오랜만에 본다 왼쪽에서 싸우는 왼쪽 뼈에 있어 왼쪽 뼈에 있어 루시 등 뒤에 있어 설마 자기장 뚫고 들어오겠어? 나 그래서 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들어갈까 고민중인데 들어가지마 두명인데 야 자기장 이제 쇼피오는걸 보면 된다 쇼피오는쪽 왼쪽으로 도핑할 수 있는대로 다치시고 온다 자기장 온다 야 쟤네쪽으로 가는거 같다 벽으로 붙어 벽으로 붙어 도핑 피 치료제 막 눌러 치료제 눌러 치료제 치료제 눌러 야 나 죽는다 야 냉동이 취소됐어 어 이겼다 이겼다 왔어? 나